우리는 최상의 시너지를 낼 최고의 보컬 조합을 찾으려 합니다. 그리고 여기 40개의 목소리가 모였습니다. 폴로세븐같지 않나요? 너무 보컬 대 맞짱. 보컬 괴물이 있습니다. Welcome to Survivor. 파워풀한 돋보이는 것 같아요. 굉장히 매력적이고 가지고 싶은 모습입니다. 근데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되겠습니다. 그냥 흘려도 없습니다. 범을 등장하셨는데 너무 유명한 그룹이잖아요. 저는 자신 있는 것 같아요. 투표스 공개해주세요. 이게 제일 적네. 누구지? 그래도 내가 이 바닥에서 오래 있었던 것 같은데 개그장 떼고 붙는 거 아니었어요?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결국 여기서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. 그리고 멈춰 세인 덤벨 대표회 개인적으로 제이가 기대돼요. 제이 잘해. 아 진짜요. 가사 틀렸잖아요. 이건 아니지 않나? 못 했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. 약간 카타르시스가 아니 이번에 데뷔하시면 될 것 같은데 믿을게요 이 길로 이건 진짜 이럴 때 일어나야지 이럴 때 아직도 좋은 것 같아요. 왜 4명인지 정말 잘 알았어요. 이 무대를 보고 사실상 약간 이게 처형이 될 수도 있는 탑티어는 로우티어 멤버를 지목하겠습니다. 아 또 급을 나누시겠다. 하하하 그냥 악마다. 하 진짜 계속 집에 가고 싶었어요. 미안하지만 밟고 올라가겠습니다. 아 이걸 하차를 해마라고 하하하